좋았어 오늘? 당연하지 너무 행복했지 날만큼 진짜 행복했지 너무너무 행복했지 응 다 모이나 보다 뭐라? 웃고 있어 가자 좋았다 그치 응 또 모이라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으휴 천천히 가자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줄래? 왜? 그렇게 떨려? 아니 그냥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 다 같이 어제도 모여서 뭔가 빅 이슈가 항상 있었어 이런 선택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지금 모이는 것도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아 울진 않게 해 줄게 내가 야 진짜 든든해 진짜 든든해 이렇게 멋있을 수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혜연씨 굳었어 굳었어 혜연씨 굳었어 혜연씨 굳었어 혜연씨 굳었어 혜연씨 굳었어 혜연씨 굳었어 혜연씨 굳었어 어떡해 지금 심장을 이렇게 약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야 내가 잡힌 것 같냐 우리 형 쏜다니 같이와 같이 인사 먹고 계셔 아니 근데 술 마셨을 때 저렇게 잡았잖아 혜연씨가 그러니까 혜연씨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진짜 겁없는 노력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진짜 겁없는 노력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흉내되고 흉내되고 그 spezie 아멘